최근 온라인에 선생님에게 대든 여고생이라는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됐는데요. 여고생은 수업시간에 매점에 갔다가 교사에게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교사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가방을 붙잡았다가 가방에 엉킨 머리카락이 함께 잡혔고 여고생이 항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영상은 지난해 3월에 경기도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가방은 손에 손에 눈에 꼬여있었다고 그것이 재밌지 그렇게 해봐요. 그대로 내가 위원회에 말할 테니까 해당 교육청에 따르면 작년에 벌어진 일인데 최근 영상이 퍼졌다며 영상을 촬영한 학생과 선생님에게 대든 학생 모두 개인 사정으로 현재 차퇴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학교 측에 따르면 해당 여고생은 당시 선생님과 오해를 풀고 학교 생활을 원만히 하다 학교를 그만뒀다며 오히려 현재 영상 속 선생님에게 죄송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영상이 퍼지며 화제가 되자 선생님에게 대든 여고생 본인입니다. 차퇴는 진로를 위한 결정이라는 내용으로 sns에 해명글이 올라왔는데요. 본인을 영상 속 학생이라고 말하며 영상에서 피해를 보신 선생님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저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땡땡고 학생분들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사과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 영상에 나오는 제 모습은 단편적인 부분이라며 저는 학교 선생님들과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었고 저 일이 있고 난 후 바로 다음날 영상 속 선생님을 찾아가 정중히 고개 숙여 사과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sns 댓글과 사실이 아닌 추측성 댓글이 난무에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글을 올리게 됐다며 저 일이 이후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변화하는 모습을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려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 선생님을 포함한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칭찬과 응원을 아낌없이 해주셨다면서 선생님들을 정말 많이 존경하고 좋아했고 영상 속 선생님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다고 말하며 학교를 떠나시기 전까지 정말 좋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자퇴한 이유에 대해선 퇴학 위기에서 한 것이 아닌 진로를 위해 선택이었다고 말하며 아버지 뻘 되시는 분한테 너무 경솔하고 버릇없이 군점 이번 일로 또다시 한번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란 걸 자각하게 됐다.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겠다며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사에게 채차 사과를 전했습니다. 사과하며 마무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선생님에게 직접적으로 저렇게 대든 학생이나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며 촬영을 하고 있는 학생 그걸 무시하고 가는 학생이나 지금의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아무 생각 없는 행동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에게 피해가 가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생각 없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제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좀 더 촘촘하게 바꿔야 할 텐데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